저는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3개월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죠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수년 전에 한번 여기 에스더 기도원에서 북한 인권 영화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고요 그 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련의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일로 이제 신천지라는 2단에 대한 아나운서가 오픈됐고 그리고 신천지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신천지에 속해 있다 나온 청년들 성경을 한 200규절 이상 암송하는 그 청년들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그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뒤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무당들 인간 문화도 만들어주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서 할렐루야 온 가족이 구원받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이렇게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저를 취재했던 기자가 엊그저께인가 그 그저께 여기 오셨던 백상현 기자 저희들은 이제 백상아리라고 부릅니다 상어인데 한 번 물면 안 논다고 그래서 백 기자님이 또 신천지 전문가잖아요 신천지 뭐 이단 엽착이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받으려고 딱 만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를 보고 나무만 보지 숲을 못 보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지형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후대를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해안에서도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산간에서는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육해공, 바다, 땅, 온 땅, 온 천하의 문화와 함께 이렇게 영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자면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북한 인권영화 만들고 이걸 해야 되겠다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착출돼서 헬리콥터 타고 가서 육지로 그냥 뚝 떨어뜨렸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씀이죠 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뉴스를 잠깐 보실 텐데 왜 영국교회가 무너졌지? 왜 유럽교회가 무너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떠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글 쓰고 영화 만드는 저희들이 세 가지를 항상 해요 그냥 보지 말고 흙김 보지 말고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야만 소재가 걸리고 주제가 생기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제가 영화 만들 때는 그렇게 자세히 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후배들한테 시나리오 작법론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영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무지했어요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저희 촬영 현장에 취재팀이 와서 한 내용인데요 짧은 뉴스 영상을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 관련된 이프 패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가 되면 플레이를 해주시고요 준비가 되면 네 이 영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세상이 다가올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인가 이 위기감을 좀 더 가깝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영화 이프 패밀리가 제작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그 제작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 동성애자의 방 한 청년이 동성애 혐오 표현을 봤다면서 함께 법적 대응하자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후 3년이 지난 후의 상황들을 옴니버스 형식의 유튜브 영화로 담아내고 있는 이프 패밀리 제작 현장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오는지 그래서 그 세상을 정말 현실적으로 그린 그런 작품이고요 믿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큰 공감대를 불러주시는 그런 예정입니다 이프 패밀리라는 제목은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가족들에게 일어날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을 미리 알아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유튜브를 통해 첫 영화가 나올 예정이며 매달 두 편씩의 메인드라마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등 매달 11개의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왜 영국교회가 무너졌지 유럽교회가 무너졌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선배들이 그런데 저도 의아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분됐던 나라 선교회 나라였던 영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지 바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현실화돼서 다가올 공산이 크다 이 영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윤학렬 감독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영적 전쟁에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교계, 한국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원을 해주셨으면 저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 혹은 또 함께할 수 있는 프로덕션 기독교 프로덕션이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영적 전쟁, 미디어 전쟁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CGN Today 김현정입니다 짧은 뉴스 영상을 보셨는데요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제가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일제강점기 즉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딸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못 지켜서 정신대 할머니들이 내 아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육체가 도륙당하는 것을 그냥 본다는 거예요 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빼앗기면 못 찾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소중한 것들은요 잃어봐야 알아요 공기만 해도 그래요 지금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안 가동하는지 그나마 공기가 맑은데 우리 올 봄이나 작년에만 해도 황사현상이다 뭐다 해서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마스크 같은 거 쓰고 다니고 막 그랬죠 공기가 오염되면 그렇게 큰 낭패를 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몰랐었다고 그때 좀 잘해드릴 것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 어때요 자식이 먼저 어떠한 일로 소천하게 되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이뤘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물며 이 나라도 그러한데 영적인 것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후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동성애는 성경에 기초된 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순간 이 말을 들은 동성애자들이 그걸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국가에 호소하게 되면 악의적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서류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에 너무나 무관심한 겁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모든 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지금 에스터 기도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밤새 외치지만 아직도 한국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계셔요 또 이 문제에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시작은 백성현 기자는 찍새예요 기자님이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유낭을 가면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갔어요 그날 밤서부터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떡해요? 아, 이 영상 만드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백성현 기장님이 뚝 문자로 동성현과 관련돼 있어서 자료소사를 한 작가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라고 작가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산마교회, 백성현 기자님 다니는 산마교회의 성도인 집사인데 자료소사를 제법 잘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론보험을 받은 작가예요 이 작가가 이걸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마디 안 해도 모든 스크립을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고 작업은 잘 마무리가 됐어요 시작서부터 잘 됐어요 그런데 재정이 문제잖아요 저 정말 33년째 제가 이렇게 글 쓰고 영화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재정도 없고 재정이 없으면 제가 글은 써놓고 연출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하지만 실제로 촬영 장비서부터 사람들 캐스팅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인 재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기름보험이 안 부어지면 나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준비는 내가 딱 했는데 케냐에 제가 또 아는 선교사님 계신데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유니스 여러분들 유튜브만 뜬금없이 이분이 500만 원 심으신 거예요 저한테 차별금 집합한다고 공동체에 올린 걸 딱 보고서 갑자기 500만 원 제 계좌로 허락도 없이 이걸 딱 심으신 거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이제 누나 개인적으로는 그럼 동생 이렇게 호칭을 주시는데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은 우리 동생이 생활하는 데 쓰고 400만 원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쭈쭈 케냐에서 선교사께서 500만 원을 재정을 심으셨어요 케냐의 분들이 15일치 옥수수를 드시는데 5천 원의 재정이 들어가요 저도 일정 부분 우리 아들, 딸, 집사람 이렇게 해서 케냐의 일정 부분 월 이렇게 헌금을 보냈는데 그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수백 명이 피값인 거예요 안 할까 봐 성형님이 표 때로 탁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 순간 아 이거 사명이구나 순명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해내야 되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끄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캐스팅이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고요 그거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아주 정중한 고사 내지는 하시기로 하셨다가 또 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실 거다 이런 마음 들어서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캐스팅하게 됐어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조혜련 씨 제가 딱 권면을 하는 순간 바로 남녀란개교라는 타종교 믿으시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이시잖아요 성경 40도 그랬고 탁 얘기하자면 이게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토 기도 운동본부에서 훈련된 분들처럼 탁 하자마자 영적 반응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군요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상급입니다 내용도 다르고 멘트도 다르죠 그래서 힘을 또 제가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지금 잘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있어줘야 되냐면 접근성이 좀 용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재정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찍을 분량을 잘 못 찍게 돼요 그래서 또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집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로폼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남양주에 집이 있고 마산에 뭐가 있고 이러면 갔다 왔다 하다가 며칠 다 보내는 거죠 그러나 대작 정말로 몇백 들어가는 작품이고 1년 4개를 담는 그런 예술 작품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찍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정해져 있는 공간 내에서 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한테 좀 교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오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게 또 쉽지가 않았는데 그 백상인 기자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산마교회 목사님한테 딱 말씀드렸더니 산마교회 목사님이 정말 한 3초도 망설임 없이 당연히 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산마교회 협조를 받아서 정말 세일하는 학생이 또 자기 방을 또 헌신해 주고 그러니까 이 과정과정이 다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촬영은 이제 시작됐어요 촬영이 시작됐는데 저한테 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 세계에 촬영 현장이 예배가 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몇 십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찍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더니 목사님 두 분이 출연하셨거든요 실제 데이비 김이라고 전원일기에서 오랫동안 연기하셨던 그 목사님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제 친구였지만 이제는 목사님 되신 표현봉 개그맨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같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신 한신 찍을 때마다 기도로 예배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촬영 현장이 치유 현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막 상처 있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묶여 있었던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촬영 현장에 와서 연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치유가 되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의 현장 그래서 서로 그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앞으로 이 작업이 계속 될 때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잘 끝났고요 끝났고 시즌 1이 잘 찍혀졌어요 시즌 1이 찍혀졌고 이 시즌 1은 29초짜리 3개 59초짜리 2개 3분짜리 4개 8분짜리 2개 제가 홈쇼핑 이렇게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서 말씀드렸느냐 지금 유튜브의 세상이거든요 긴 호흡을 안 봐요 젊은 청년들은 29초, 59초, 3분짜리 4개 8분짜리 2개 그래서 영적인 슈루탄, 영적인 바추카포, 영적인 미사일 나중에 이것들이 시즌 6까지 가서 합쳐지게 되면 영적인 미사일이 돼서 빵! 적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시즌 1은 잘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고 시즌 2를 준비하는데 제가 영적 지형도에 대해서 전황 여기가 에스도운동본부는 사령부예요 저는 그러면 전장터에서 전장터에서 분대원들 데리고 전투를 벌이는 전투원이에요 분대장 정도 돼요 분대장 그래서 들어와서 전황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싸웠는데요 적이 저쪽 고지에 있고 적들의 행태는 이러이러합니다 그 상황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시면 차별금지법과 영적전쟁, 청년지키기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생명으로 후대를 지켜야 되는데요 영적전쟁의 도구는 영상미디어예요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이나 유럽교회가 몰락한 이유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졌던 그 영국교회와 유럽교회의 현실을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성령님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의 전략이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전황이 2020년 봄에 신천지와 이단의 거짓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 있어서 음란한 동성간의 성행위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의 안에 감춰져 있는 가정파괴, 교육파괴, 직업파괴, 종교, 성별 이런 파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사도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유럽을 보금화시켰던 도구였듯이 우리도 영상미디어를 도구로 사용하면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청년용사를 길러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 다음 페이지 지금 문화의 전황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문화는 공기처럼 들어와요 공기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자문서 4장 23절에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뭐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마음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미디어를 어둠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땅에 무릇박도사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와 친근감이 있는 개그맨 강호동 군이 복장이 어떤 복장입니까? 도사복장으로 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토크쇼를 했어요 그리고 고민이나 상처가 있는 연예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초대손님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당 무속인의 매뉴얼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거 시작될 때 무릇팍 무릇팍팍 무릇팍 무릇팍팍 무릇팍 도사가 나아가요 이게 후크송입니다 이게 샤머니 구슬할 때 바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바한자재 이 구절과 동의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런 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이 어떤 문화의 습성과 행태를 갖고 있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하게 되면 즉 재미, 오락, 유의로 장난처럼 들어왔는데 이게 무작정 보게 되면 공기처럼 흡입돼서 육과 영과 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는 무로보살이란 프로그램으로 공중파에 아예 대놓고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서장훈이라는 방송인이 서장훈이라는 국가대표 출신의 농구선수 모르는 국민들 없죠? 그죠? 그분이 선녀보살로 나와요 그리고 이수근이라는 개그맨이 애기동자로 나와요 그래서 고민 있는 청년들의 그런 고민을 틀어주는 거예요 아예 프로그램 제목이 무로보살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어느 영역까지 지금 침범했냐면 공적인 기능까지 넘어섰어요 공적인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어떤 일반인이 여기에 출연하고 싶어서 이게 버킷리스트인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출연 사연을 내서 그분이 병색이 완연한 분이 나와서 자기 가족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를 전해요 그 화면 자체로만 보게 되면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동까지 있어요 즉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게 가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도구가 된 호흡되는 이런 습성이 어떤 현상으로 나오느냐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술집도 아니고 당구장도 아니고 PC방도 아니고 타로점집이에요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이 단돈 만원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이번에 본 중간고사 시험이 제대로 잘 본 건지 나는 취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는 사자처럼 이것이 타로점집 가서 타로점을 보는 건 무속인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한 재미나 유의로 그게 뭐가 어때서 장노님 아들, 곤사님 딸, 목사님 자녀분들이 이걸 장난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문화가 공기처럼 흡입돼서 오염시켰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요 자,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2002년도에 어둠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욕기처럼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허락을 맡고서 어둠이 이 민족을 시험한 것처럼 느껴져요 120년 전에 선교사들의 보혈의 피로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이 서 있었던 샤먼의 나라 어둠의 나라 지옥 같은 그 무지갱 같은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청년들을 보내서 그 순교의 피로 거듭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 잘 살게 됐으니까 어둠이 가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민족이지 내가 시험 한번 해볼까요? 5천년 동안 대항세력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그 분단 반도국가의 이 서름을 이 자들이 어떻게 입는지 한번 볼까요? 4강에 올랐다니까 저 붉은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레드 데이블 응원단의 심벌이 레드 데이블인데 그 심벌의 상징이 치우천왕이라는 저 심벌이에요 저 치우천왕이라는 심벌은 조선시대의 기화복에도 와우 기화에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하도 많이 봐서 귀엽기까지 하죠 어둠이 귀엽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국가대표 대항전이 벌어지게 되면 스튜디움에 애국가가 울린 다음에 저 치우천왕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치우천왕이 도깨비신 중에 전쟁의 신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골리아트값 만날 때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여화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어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크리에이티브는 모든 창조되어 있는 모든 빛의 도구를 어둠은 베껴가고 모방하고 타락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오염된 저 대한민국 짝짝짝짝 저 짝짝짝 뒤에 치우천왕에 대한 숭배가 있고 치우천왕에 대한 경배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작은 틈 하나가 이미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까 안 침범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실생활이 어떤 식당에 어떤 식당이든 가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의식적으로 핸드폰 먼저 꺼내줘요 아이들 왜냐하면 칭얼칭얼거리거나 이런 게 싫으니까 꺼내주면 아이들은 바로 미디어를 흡입합니다 아주 갓난 애기들이 한 살 두 살짜리 아이들 그래서 미디어가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려드리면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네요 오콜드 기법으로 칸누 영화제까지 간 영화인데요 저 영화는 이런 거예요 저 영화는 아예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어둠이 뭐냐면 곡성이라는 어떤 가상마을에 경찰관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 가족을 지켜주는 지역 신이 있어요 한국 신이 한국 귀신이 있고 그 경찰관 가족을 죽이려는 일본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귀신과 일본 귀신이 서로 싸우는 그런 그런데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추측하는 오콜트 기법으로 만든 영화적 기법으로 아주 잘 만든 그런 영화예요 아니 어떻게 귀신이 누구와 인간을 지키고 또 일본 귀신이 와서 그걸 뺏고 결국 이건 뭐냐면 120년 전에 이 땅은 샤먼의 땅이었다 나의 땅이었다 지하여 장군 천하대 장군 어떤 동네든지 마을든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지하여 장군 천하대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나의 것이요라는 어둠의 선포였고 선완당이라고 해서 어떤 마을이든 간에 그 지역 신이 그 지역 주민을 인간을 다스리고 보호해 준다는 게 샤먼의 원리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새로운 선포예요 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무당으로 나와서 작두를 타고 그런 것들을 분별력 없이 흡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황정민이 연기하는 거 봤어? 너무 소름 끼쳐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그 다음 건 더합니다 보헤미안 랩서디라는 프레드 머큐리라는 그룹 퀸 91년도에 에이즈로 죽었어요 양성애자예요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나요 91년도에 죽은 이분이 2018년도에 다큐멘터리 실사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We will, we will, we will, like you 이러면 수십만의 청년들이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면 청년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볼까요?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이 후크송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것과 We will, we will, like you 이건 뭐죠? 왜 이렇게 유사하고 동일시 되죠? 어둠들은 반복되는 어떤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소구를 하고 애호를 가져가면 일단 본질을 의심하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영화를 제가 왜 오늘 영적 전쟁의 도구의 어떤 심벌로 갖고 왔냐 하면 저 영화를 보게 되면 저 영화를 보게 되면 프레드 머클이라는 가수가 동성애자인데 딥키스가 두 번 나와요 남자와 키스하는 애 그래서 저 영화를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친밀해져요 불쾌감이 없어져요 왜? 예술로 좋은 음악성이 있는 음악으로 다 데코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3주 만에 994만 명이 관람했어요 994만 명 중에 80%가 청년이에요 저 영화는 특별하게 심야에 개봉을 많이 했어요 새벽까지 그런데 저 영화가 개봉됐던 그 시점에 코스프레이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저 프레드 머큐리의 청바지에 넌닝구 입고 코스점 붙이는 이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극장 내에서 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We will, we will, we will like you 목사님 아들, 딸, 장노님 아들, 딸, 권사님 아들, 딸 너 어디 가니? 어, 심야 영화 보고 올게요 이러고 가서 청바지 입고 넌닝구 입고 코스점 하고 보헤미안 랩소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를 죽인 청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의 이 심리를 고백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작사한 프레드 머큐리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다 오픈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남성성을 죽이는 그리고 스스로 여성성이 되려는 것의 고변이다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커밍아웃을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외학적이에요 음악적으로는 높고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음악일지 모르지만 이 음악이 담고 있는 그 정서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흡입되는 거예요 흡입되는 순간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이건 알려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거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이 본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이야기 2탄을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만들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집에서 혹시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튜버로 또 이거를 또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자녀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착한 자녀들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녀들의 마음은 빼앗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공교육 즉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우리가 몰랐어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수 보고 논술 뭐 이거 하고 어느 대학 가야 되지? 좋은 과외 선생 붙이고 뭐 하고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아이들의 인성교육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 관심을 가진 부모님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손자, 손녀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아세요? 아이콘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세대 갈등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겁니다 착한 아이들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휴, 꼰대들 얘기해봐야 안 돼 그리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아휴, 아니 기독교에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진짜 너무해 내 친구 동성애 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착하고 그거 하는데 왜 걔네들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안 들고 이야기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다음 페이지요 요로요로한 문화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현상이 있는데요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영상을 도구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세계관 즉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타 종교의 세계관을 그린 거예요 불교적 세계관 웹툰으로 시작됐다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리탄이 만들어졌는데 2,600만 명의 관객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나와요 외국으로도 많이 수출했어요 어떤 스님이 불교적 부디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요즘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저 영화 한 편이 2,600만 명이 봤다니까요 영화의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에 어떤 곳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진다 철저한 불교적 세계관 그리고 7개에서 9개의 그 지옥의 관문에 대한 언급들 그러니까 특별한 상식이 없더라도 완벽한 CG와 완벽한 연기와 완벽한 볼거리를 통해서 한 시간만 동안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불교적 세계관이 흡입되는 거예요 즉 영상을 도구로 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러한 기조는 50년 전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둠은 철저해요 50년 전에 어떤 형태로부터 시작됐냐면 여장을 하는 단순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소재로부터 시작했어요 미세스 다우파이어 로빈 윌리엄스라는 아주 연기자라는 배우인데 아버지인데 무능해요 그래서 와이프와 갈등이 있어서 쫓겨나요 집에서 이혼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부로 분장하고 들어가요 얼마나 교묘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장을 하는 당위성을 두고서 극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장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됩니다 저런 영화 한편을 보기에는 저 감동 스토리예요 연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눈물이 흐릅니다 나중엔 그런데 그 눈물이 흐르는 그 본질적 저간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자가 남성화되는 코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투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굉장히 연기자라는 연기자가 나와요 이 연기자는 연극 배우예요 그런데 캐스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디션에 여장을 하고 나갔더니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양성의 자로 사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 영화도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영화도 있어요 찜 찜은 뭐냐면 짝사랑하는 짝사랑하는 누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남자인 사랑하는 후배가 여자를 하고 만난 제일 처음에 원인은 이런 식으로 시작됐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가 일정 부분 충성도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작품성으로 해피투게더 같은 세계적 감독이 홍콩이 반환되는 그런 굉장히 홍콩 청년 대만 청년들의 그런 이데오르기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울 때 동성애자 두 사람의 절대 사랑을 그린 해피투게더 또 브로투백 마운틴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만드는 영화예요 상도 많이 받은 두 명의 카우보이가 수십 년에 걸쳐서 동성애를 하면서 느낀 저 영화를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극률함이 그냥 호흡이 흥입됩니다 이미 문화현상에서 이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미 직접화가 다 됐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뭐 럭키 호러쉬라는 뮤지컬 영화 또 킹키부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커피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휩쓸었습니다 윤은혜라는 가수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가 여자인데 남자로 그리고 커피프린스 1호점의 사장이 공유 그래서 직업 어떤 상황 때문에 남자인 척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한 것들 젠더에 대한 것들이 흡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렇게 해서 고지를 선점하고 나니까 이제는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아예 대놓고 오나의 귀신님 호텔 델루나 그 다음에 도깨비 도깨비라는 드라마 공유가 가슴에 칼을 꽂은 도깨비예요 그런데 그 도깨비 가슴에 칼을 인간 여자가 뽑아줘야지 영면할 수 있어요 OST를 대한민국에 최고로 잘 부르는 가수들이 불러갖고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 안에는 젠더인 호모섹슈얼한 그런 캐릭터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는 저런 캐릭터들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알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느냐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았고요 그때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니인데 우리 아버지의 일탈에 의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늘 소리 지르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아버지들도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말을 심하게 더듬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한 번 아버지한테 안겨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에 제가 어렸을 때 일곱 살인가 여덟 살 때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급하셨는지 같은 화장실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똥 뜯고 나는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앞에 있고 아버지가 뒤에 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담배를 태셨는데 그냥 여름철이었고 아버지한테 한 번 안아달라는 소리는 못하니까 안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등 똥 싸다 말고 등을 뒤로 했더니 아버지의 넌님을 입은 앞가슴이 내 등 뒤에 닿았어요 그 체온을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자랐고 아버지가 싫었고 미웠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낮은 소년이었고 자존심이 낮은 아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연습 때 잘해도 조그만 변수만 있게 되면 긴장하게 돼서 그 일을 못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아주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글 쓰는 재주 하나는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원한 같은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죠 제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제가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희곡을 전공했기 때문에 희곡을 전공하면서 무속신에 대한 연구를 했고 제석신, 쌀의 신을 연구했어요 바할과 아세라처럼 목축과 관련되는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들과의 교류가 잦아져게 됐고 방송작가가 되고 난 뒤에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문화대로 알리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제자양육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자양육을 하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바이블이 있어야 돼요 고급 종교로 나가려면 제자양육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찍고 녹취하고 그 다음에 외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공연화시키고 그러니까 음재에 있던 무속인들을 양주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사도 차려줬어요 유머러스라고 만약에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 아마 몇 년 안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끊임없는 전도해주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바로 옆에 성형외과 사무실이 있었고 그 성형외과 사무실에 권영미라는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정말 극렬하게 우시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흘리시면서 유낭연 감독님,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저 여자 미쳤나? 왜 날 보고 저러지? 그런데 그 눈을 보면 진짜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 여자 있는 것 같으면 숨었어 또 잡히면 안 돼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 프로그램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갑자기 쭈삐쭈삐거리더니 남의 회사에 아침 일찍 와서 쭈삐쭈삐거리 성경책을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딱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독님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독님에게 이걸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독님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러면 펑펑 우는 거예요 남의 회사에 와서 천여아이가 아침서부터 너 빨리 가라 알았다 니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무당들한테 갖다 주면서 요즘 왜 이러냐고 제가 무당들을 부리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백두산도사 계룡산도사 무슨도사 아침마다 전화가거든요 저한테 6시 반 7시 반 8시 반 그러면 제 일진을 쳐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품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꾸짖었어요 그 백일기도를 요즘 제대로 안 하나 봐 아 그렇게 아니 안 맞아 어?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루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묶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랬고 하루는 또 택시를 타고 딱 가는데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여의도에서 반포를 가다가 우측에 갓길이 있어요 시간이 제가 25분까지니까 총알처럼 얘기하겠습니다 갓길에 딱 대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님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장노입니다 귀한 손님 타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뒤에 계신 손님은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다 불자는 불자는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띵화해요 왜냐하면 발복을 빌어준다고 그러니까 전 절에 가면 막 스님 만나고 막 무서워 이거 하니까 아 네 얼른 빌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떠한 물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럼 이제 내렸어요 내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났는데 다시 그 권영미라는 권사님이 전화 주신 거예요 윤 감독님 커피 한 잔 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더니 커피숍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계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 감독님 신갈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신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아직 일부러 목사님이 안 되시는 기도 많이 하는 강도사 부부님 나이가 많으신데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기도 받으실래요? 불자는 기도라고 그러면 그냥 사죽을 못 써요 그럼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만들어진 명함을 탁 줬더니 이 강도사님이 딱 보시더니 윤 감독님 이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빨리 빨리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제 입이 이렇게 쫙 벌어져요 아가리가 벌어지듯이 쫙 벌어지면서 그때 제가 두 번째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가 두 분이 있고 죄위로 배달은 형이 있고 배달은 남동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소도 죽는 날 물론 알듯이 제가 친가집 가게 되면 그렇게 불편한 시선들에 대한 원인을 제가 알게 된 그날 제가 정말로 정말 어린 마음에 정말 죽고 싶었던 그런 낭패감이 있었던 그날 새벽에 진누깨비가 내려서 신발에 물이 들어와서 추위도 오고 감기기움도 있고 오돌오돌거리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몸을 녹이려고 들어간 데가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였거든요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맨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훈기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 아닌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 기도 아닌 기도도 아닌 건데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들였던 것 같은데 20몇 년 지나 30몇 년 지났는데 그 장면이 딱 화면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음성이 들려오세요 빛이 쫙 들어오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너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한다 이러면서 눈물 콧물이 흐르는데 빛이 들어오고 알파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말씀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뭐든지 가기 뛰어나 하나님 편하게 막 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40분 정도 지났고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 좋고 귀하고 값진 것을 알게 되면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요? 가족 헐레벌떡 달려가서 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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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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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봐 빨리 문 열어 문 열어봐 이 부적 띄고 이 부적 띄고 몇 천만 원짜리 부적도 있어 띄어 띄어 침대 열어 여보 이거 다 가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더니 마음이 날아갈 것 같고 참외를 먹었을 때 달달함과 다른 단기운이 온몸에 흐르고 나뭇잎이 나한테 나와서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정말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 아내에게 자 우리 아내는 우리 장모님이 남녀호랑개교 부회장님 우리 아내는 남녀호랑개교 참가대학을 일본까지 가서 참가대학 올라온 불자 우리 집은 샤머네 집안 귀신이라는 귀신에 대해서 매일 논하고 이랬던 집안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갔다 오더니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서 회까딱하게 되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노려봤던 그 시선을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 아내가 지금 전도폭발까지 끝내고 가족보고마가 돼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박수 한번 빨리 쳐주세요 제가 25분 밖에 왔죠 좋아처럼 자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상처받았던 소년이 아버지가 됐는데요 어떤 날은 업다운이 심하죠 감정의 상처가 있으니까 어떤 날은 우리 아들에게 큰소리로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나는 우리 아들 잘 키워야지 이래서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동생이랑 싸우는 거 보게 되면 영준아 이리 오세요 그래서 침대로 데려와서 목덜림 밑에 오른손을 놓고 왼손으로 만지면서 네가 장남인데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어 이렇게 고민했어 왜 그냥 서서 얘기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우리 아들한테는 안 주려고 그렇게 키웠는데 자식이 뭔지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은 선하고 착한 아이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따지면 저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아이예요 스님 만나러 가고 무속인들 만나러 가게 되면 이 애비가 좋아하니까 이미 스님과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은 총알처럼 달려가서 대웅전 문을 열고 가서 108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무당들이랑 막 굿 얘기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 요령을 들고 구판에서 춤을 추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가슴이 찢어졌던 건 뭐냐면 내 아들을 그런 곳에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화평교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와서 아들이랑 같이 딱 나왔다가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아빠 그럼 이제 무당할머니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죠 5학년짜리가 그럴 때 제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얼른 목욕탕 데려가서 몸 다 씻기고 무릎을 딱 꿇고 아들아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아버지 아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너도 언젠간 아버지가 되고 만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나쁘고 더럽고 추한 걸 주고 싶겠니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제가 펑펑으면서 발을 씻겼더니 우리 아들도 같이 울어요 우리 아들도 상처가 많았었죠 다 펑펑 울어요 그 아들이 엊그저께 군대에서 제대해서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모든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치우도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또 다른 치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마음을 만져주실 때 성령이 기른 부음이 있을 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보고마가 됐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하나님과 관련된 콘텐츠에는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뛰면 왜냐하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프 패밀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10분이 남았는데요 이프 패밀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원은 지금 찍은 이 원은 기독교 목사님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미 선교의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막아주겠지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났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설교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 관련자와 동성애 집단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200억의 손해배상을 처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교회는 죄 없어 설교한 목사가 잘못이니까 목사가 나가게 하면 교회는 고소를 취소해 줄게 이래서 교회에서 당회가 벌어져서 목사님이 나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목회자의 회계입니다 후대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데 그 집에 조카가 있어요 대학생 아이 그 아이가 마지막 말미에 나는 아버지의 요셉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가 아니라 딸 가빈이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서 동성애 선언을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이 일부입니다 이분은 그 아이가 고3 때서부터 동성애 커뮤니티를 접하게 됐고 카페에서 어떤 성인을 만나서 동성애자가 됐고 대학교 지금 1학년으로 살아가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은 엔딩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왼쪽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횡단보대에 지금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행길만 건너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차들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청년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들 요셉인가요? 딸 가빈인가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는 이 장면이 11월 달에 만들어질 마지막 엔딩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한국교회가 정말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아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행길를 건너서 이반사회로 갈 수 있어요 이 선택은 에스더 기도원같이 우리가 후대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않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기능이 없고요 기능이 있는 자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촬영감독 조명감독 녹음 편집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깨끗한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믿는 스태프들이 없는 거예요 믿는 함께 이 일을 나눌 만한 동료들이 없는 거예요 영적 동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성령님이 나한테 제자를 목양해라 청년을 목양해라 그래서 마하나임 청년사관학교 마하나임 청년 아카데미 어떤 명칭이라도 좋습니다 촬영, 편집, 녹음, 작, 극작 이 모든 것들을 다섯 개 영역에서 여섯 개 영역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 저를 비롯해서 알려져 있는 여러 기독교 최고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 청년,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는 이 청년들 열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일곱 명이 됐든 여덟 명이 됐든 이런 친구들을 일기로 받아서 사바고일 해병대 훈련 똑같이 합니다 교수들도 똑같이 하고 백규절 암석 똑같이 합니다 그거 통과 못하면 교수는 안 돼 그거 통과 못하면 일단 교육 시작이 안 돼 단 통과가 되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루에 12시간 편집, 촬영, 녹음, 분장, 의상, 미술 다 해서 한 사람이 1인 7력, 8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 뭐냐 300 유튜버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 유튜버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모든 것들을 영적도구로 영상을 다 도구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용희 교수님과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작품을 하면서 이런 선포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해나가고 청년들을 모이게 할 거예요 청년이 깨어나야 이 민족이 삽니다 청년이 살아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외치기만 하면 실질적인 행동가를 양육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전략만 짜면 뭐합니까? 싸울 군사가 없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의 마지막 도구는 미디어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 미디어를 가지고 어둠들이 우리 청년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무릎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구더니 여기서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에 에스터 기도회를 비롯한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이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거 만들게 되면 만들게 되면 무료로 배포합니다 영상을 무료로 배포하는데 보실 때 클릭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 일이 후대 청년 미디어용사를 목양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기도로도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늘 함께 이 콘텐츠 만드는 일에 그냥 보거나 흘끼보지 않고 자세히 보는 시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까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왔고 너무 부족한데 이 일 이외에도 또 교수님과 의견을 나누는데 낙태 문제도 또 심각하죠 또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여섯 분의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또 그런 선교사님들 문제 또 지하성도 문제 정말 영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유튜버 300 용사를 목양을 잘 하면 전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왜 안 사용하시겠어요 특히 미국당은 바이블벨트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당은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목양한 300명의 유튜버 용사가 전 미국 권역을 전 세계를 휘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영상 작업이 제 얘기는 오늘 1차 보고 전황 보고입니다 한 번 싸우고 왔으니까 이런 보고를 드렸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교수님을 통해서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이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면 되죠? 그럼 10분간 함께 주여 3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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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시는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다님의 하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회계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아버지시여 이 미디어 권역에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에스도 기도에 이 기도가 딸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과 온 생명의 주권자이신 나의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유일한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일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을 복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아버지시여 온 한국교회가 연합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둡고 정말로 아버지시여 힘든 이 시대에 오직 우리의 주님의 주권만 보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기 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음향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민족을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미녀의 용사를 복양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련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사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데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증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부대를 목양시켜 주시옵소서 한국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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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의 길은 범으로 흘러멍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천군천사 만군천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곳에 자유함을 낳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주여 궁핍한 곳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모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깨어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주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기록 모음 받으시옵소서 오 주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기울어졌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성령의 기름범을 하나께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에스도 기도 본부에 운동본부에 이 기도의 불을 은행하셨사오니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를 세우리도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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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